저는 지금 눈사람을 만들러 가는 중입니다 요! 재준입니다 지금 시간은 2시 40분입니다 오늘 제가 해야 할 건 발라드 노래를 해야 하는데 스케치예요 피아노만 먼저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멜로디를 얹어서 그 후에 만나서 편곡하고 제가 믹싱하고 보내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잔잔하죠? 이 노래가 어떻게 바뀔지가 제가 여러분들 지켜보시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멜로디를 붙여볼 거예요 한번 보시죠 어... 어렵네요 여자분 거라서 가성으로 해야 하는데 마이크가 꺼져 있었네요 가끔 이런 실수를 하곤 한답니다 아하하하 네 어? 뭐라 알아? 마이크가 왜 안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러면 안되네 입은 립밤으로 이렇게 저희 눈사람 만들기는 끝이 났습니다. 마이크가 안되는데, 마이크가 안되면 상당히 곤란해요.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없어져요. 여러분. 어 그래. 어 그래. 나는 탄탄, 마이크가 탄탄, 마이크가 탄탄, 몸북 탄탄, 기가 탄탄. 어 그래 그래. 아 무슨 일이야? 아니 내가 지금 작업실에 왔는데 말이야. 마이크가 안되네? 갑자기? 아 잠깐 말도 않는 소리 하지마. 내가 방까지 하고 하는게 무슨 말도 않는 소리야. 아아 안돼. 진심이야? 어. 내 컴퓨터 지금 다시 껐다 켰는데도 안돼. 진심이야? 어. 참 쉽겠네. 어 이게 어떻게 된거야? 난 망가뜨리면 망가뜨렸다고 얘기하셨어요. 뭔지 알지? 어 알지 알지. 내가 한번 해볼게 다시. 안 되면. 어. 나한테 전화하지마. 나 모르는 일이니까. 아 그런거야? 나는 모르는 일이니까 나한테 전화하지 말아줘. 알겠어 일단. 아 알았어 알았어 동생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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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예. 슬프네요. 아. 아아.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시. 반입니다. 라멘이노 먹고 싶어서 라멘을 끓였어요. 이게 뭐랑? 이런게 있네? 역시 식구당 짱이에요 응 음 음 으 으 에휴 34분 끝! 아아 아아 아 된다 다행이다 하늘은 저를 버리지 않았어요 껐다킹끝 됐어요 아아 아아 예아 대리 행복했던 우리 이 첫 제목은 못다한 말입니다 헤어졌는데 하고 싶었던 말이 남아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못다한 말을 계속해서 매일 떠올리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킬링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 이건데 제가 노래를 조금만 더 잘했다면 목이 조금만 더 살아있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아파했을 거예요 일단 이 곡은 끝! 안녕하세요 단대남입니다 오늘은 정렬한 시발입니다 정렬한 시발입니다 지금은 정렬한 시발입니다 정렬한 시발입니다 다른 멤버들을 짜고 있고 정렬한 시발입니다 다른 멤버들의 자는 모습을 공개하셨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인누mind 안녕하세요 현협이 형의 카메라지만 제이에스가 되고 있습니다 вже 우리는 혜연이가 살고 있습니다 호지성 야 우리 집 태연이 형 지금 알몸이기 때문에 네, 찍으면 안 돼요. 부끄러워. 확대! 녹화되고 있는 건가? 지금 열심히 다 같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꾸밀 트리예요. 신기하죠? 캠코너를 CCTV처럼 찍고 있어요. 근데 쟤는 캠코너를 어떻게 캠코너를 찍고 있어요? 광태원의 CCTV. 저 봐요. 안녕하세요, 태원 씨. 안녕하세요. 오늘 무엇을 하려고 샵 갔다 오고 꾸미고 하셨죠? 유튜브 라이브로 저희 애플탑트리 꾸미기로 합니다. 오늘 유튜브 어떻게 잘 할 자신 있나요? 네, 제가 또 유튜브 라이브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저는 좀 트리 막기질이 있는 것 같아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라이브 할 때 시켜놓을까 봐. 너 근데 어떻게 먹을 생각부터 하냐? 이걸 어떻게 할지 리허설 해볼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밥을 시킬까라고 먼저 나와. 너 진짜 실망이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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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인사 어떻게 할 거야? 와, 지금 오자마자 핸드폰 하시는 거예요? 메뉴 고르를 하면서요? 프로필 준비 안 하시나요? 진짜 실망이네요. 이거 1,900원이라고? 단품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지 리허설 해볼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밥을 시킬까라고 먼저 나와. 너 진짜 실망이다. 형, 형, 형. 인사 어떻게 할 거야? 형, 형. 제육 먹을래? 그거 먹어, 제육. 제육 먹자. 나 싫어, 제육.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전혁이요? 제육. 아, 진짜? 저는 형의 사랑. 제육. 제육 먹자. 아니, 어제도 제육 먹고 오늘 아침에도 제육 먹었잖아. 그저께도 제육 먹자. 제육의 된장찌개. 진짜. 제육 먹자. 나 싫어, 제육. 근데 진짜 진지하게 전혁 뭐 먹을 거야? 전혁. 나 제육만 아니야. 아, 고기 진짜. 나 제육만 아니야. 고기 좋아. 아, 근데 고기 회전은 먹다. 고기가 일어나니까. 볼빼는 좀 생각해봐. 아, 볼빼 필요어. 맛있는 거 먹자. 볼빼이 맛있어. 근데, 형. 먹고 싶은 얘기. 근데 진짜. 니가 먹고 싶은 얘기해 줘. 형. 너, 피자를 먹는 거 먹겠어. 양치 하는 거 아니야? 양치. 양치. 파스타. 파스타는 좀 부르지 않아? 아니, 씨. 주환이 형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몰라. 주환이 형. 주환이 형? 주환이 형? 주환이 형. 주환이 형. 왔다 갔다 해. 한참이 내기인데 치킨 진짜 좋아. 지금 광기 형의 CCTV가 지금. 잠깐. 네, 이렇게 저희 유튜브 생방 라이브가 끝났는데요. 우리 형아들이 이제 밥 먹으러 갔거든요. 이창성 기자입니다. 윤주환 씨. 네. 오늘 먹고 있는 메뉴가 굉장히 고급 메뉴랑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햄버거인데요. 할 말을 잃었다. 진짜 실망이야. 진짜 실망이야. 맛있나요? 주환이 형. 아이, 그 발성 아니라니까요. 보여줘봐. 주환이 형. 주환이 형. 마우스 캠. 마우스 캠. 마우스 캠. 저희 이제 마우스 캠이라고. 아, 버려. 마우스 캠. 빠-밤. 땡큐! 빠밤 맛있게 응 나는 올해 큰 프로젝트가 있어 조한이 형이랑 절친 되기 어? 난 절친인데? 난 내가 먼저 다가갈 거야 절친 될 때까지 계속 맨날 적극적으로 구애하거든요 계속 밀어내는 나를 그냥 절친 해주면 너가 기계가 되면 돼 스틱 누르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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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사랑스러울걸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아아 조한이 형이 원할 때마다 아아 인테리어 개인기 생각해놓은 거 있어? 현실 We're getting even game 이거 형이 없어 뭐가 day? 나 맥주 병대는 소리 진짜 잘해 오빠 짱이지 목말라 um 오 손도 안 대고 나ürü 이거 타이에요 좋은 거 근데 좀 올드한 건데 어쨌든 웃을거야 모르는 사람은 둘 셋 하나 고 Facebook 하하하하하하 다시 깜짝이야 하하하하하핳 아핰 오버러드랑 이어서 할만한 하나도 있어 부자치 조인 정도는 하아아아악 하아아아악 하하하핫 하아아아아아악 하하하핳 하하하핳 하하하하핳 하하하핳 마니토스 터치가 햄버거가 두껍네 양이 많네 아 뭔가 근데 아쉽다 그치 그니까 뭔가 든든한 걸 먹긴 했는데 좀 아쉬워 난 든든하지 않아? 제육볶음? 아아아아아아 제육볶음! 그만! 쿠키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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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 얼마가? 인당 한 두 개? 인당 두 개면 센데? 하나가 의외로 생각보다 우리 연습 길게 한 거면은 그러면 공평하게 너가 갈맵으로 하자고 해 그런 거 찍히지 마 한윤씨 기가 매복! 혜연이 지금 누구 틀어낼지 몰라가지고 왔다 남자답게 하나 빼기 진짜 아유 진짜 불리겠다 나쁘지 않아 좀 됐었는데? 내구 10리턴이 있단 말이야 이거 바로 갈래 누가 해줘 하나 빼기까지 누가 해줘 이걸로 갈게 안내르싱과 가위바위 보 하나 빼기 1 이렇게 갈게 갑니다 안내르싱과 가위바위 보 하나 빼기 1 안내르싱과 가위바위 보 한万원 유아님 유아님 잘 췄으니까 깔끔하게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다 아메리카노 일단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이랑요 기본 사이즈요? 사이즈 옆 해주세요 따뜻한 아메리카노도 한잔 네 다 큰 걸로 할게요 대충 7잔 하셔서 3만원이세요? 네 잠시만요 6개랑 6개 브라우니 쿠키 7개 지금 쿠키가 16개 네네 3만 2천 2백원이요 네 이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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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시간에 코 파는 천선씨 제3만원에서 2.6tz2 이쁘죠? 8차 이쁘죠? 지3만원이요 3만원이요 꼭 내보내주세요 2만원이요 크리스마스 1만원이요 미친 2만원이요 공유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는데 죄송합니다 형 사진 입고 보내기 전혀 음료 나갔어요 은행 등록하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잘 마실게요 주한이 형 쿠키도 잘 마실게요 주한이 형 쿠키도 잘 먹을게요 즐거운 제이어스 마테리어 눈을 추고 가면 아 내가 점심 먹었지 아 내가 점심 먹었지 엄마! 누나라고 불러? 내 눈입니다. 너 몇 세개야 이 세개!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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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개야 이 세개야! 너희가 탄이니? 너희 내가 누군지 모르니? 아 안녕하세요. 누나라고 불러. 나도 식구야! 반가워! 반가워 얘들아. 뭐 먹고 싶어? 예! 형 여기. 여기. 여기 밑에. 여기 밑에 여기. 나는 나는 식구 없이 못 살아. 하루라다 식구 없이 못 살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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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